묘한 시기에 SNL에 나와주셨어요. 혹시나 물어보면 다 얘기해줄 수 있어요? 네 당연하죠.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인스타에 사진 하나 뭐 올리셨잖아요. 거기 속에 남. 필터 뭐 쓰세요? 작품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작품 보는 눈은 있는데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는 거 같아요. 제가 차라리 작품 보는 눈 말고 남자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전작 7인의 탈출 정말 재밌게 봤는데 7인의 부활은 어떤 내용이에요? 말 그대로 탈출해서 부활하는 내용인데요. 저도 탈출해서 부활하려고요. 자 조금씩 저희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됐죠? 네 이혼 준비됐습니다.